신고받아 다 신고받고 나 근데 왜 아이스 스트라이크 안 키워지냐 로마드벤을 왜 해 아 씨발 의미 없어 이거 의미 없음 이 게임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없어요 아 그 밑에 있는 새끼도 씨발 킬 대시 2.05네 이 씨발 프로보다 존나 잘하네 들어줘 바비 승률 100%에 킬대 69 한놈은 승률 694에 킬 대 0.39 아 얘가 핵 부스팅인거 같은데 얘가 부스팅 해주는 거네 아 일단 신고받으세요 다 임페리얼 엠파이어 어제 만난 애 아니냐 우리가 싹발랐던 애 같은데 누구요 임페리얼 아 얘 아님 얘 아니야 무슨 엠파이어였는데 오리곤에서 만나네 무슨 임페리얼도 시발 철저 티비잖아 임프리얼 임프리이 그러네 임페리얼이 아니네 임프리이 극장이네 두유티비 역시 알아보는구먼 고마워 은이 hesitant 고마워 두유티비 역시 심 cuest 어 뭐 69.00 씨발 애매말 3500 어 아니 씨발 69.00 은 진짜 처음 봐 6.9 는 봤어도 야 예수 아 요번에 요번에 한판 돌리면 이제 배치 끝나는 애네 아 아홉판 돌렸네 우리 원이 들어가게 일어난 계속 죽질 않겠죠 공격은 아우 아우트 스폰과 동시에 날아온다 에 내 오른손을 걸지 아니 이게 ESP가 아니라 뭐 투명 핵이나 텔레프트 나 그냥 날라 옮고 숨을 때는 그냥 투명 꺼서 잡고 QQQ 오퍼가 뭘까 QQQ 오퍼가 뭘까 아니 드론을 못잡아 드론을 못잡아 애들이 벌써 날라갔어요 벌써 날라갔어요 의미 중인 아 준비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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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운동이다 준비운동 갈라이 갈방이 Jake All of the last operator standing on. 아니 그 못돼서 그냥 죽이는 거랑 상관없는데 ㅈㄴ 스핀 돌면서 칼을 빻게 됐어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노매드 바닥에다가 삼각형으로 박아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 그냥 공중으로 뜨는 애 형만 원리에서 쏴서 안되면 그냥 공중으로 뜨는 애인데 뭘 시 해보고 싶어 아니 걸릴 수도 있잖아 공중에서 첨단 오피에서 쐈어 나 노매드에서 아 ㅈㄴ 웃기네 아 ㅈㄴ 웃기네 북린이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내 앞에서 한명 죽이고 스핀하면서 칼빵 했다니깐요 개 웃기네 아 준비운동하는 거 구경하러 가야지 지하겠지? 저거 다카한 이유가 저게 높이 뛰잖아요 높이 떨어지잖아 낙사대미 좀 왔어요 그거 한 다음에 타고 다시 충전하고 다시 찌고 이러는 거잖아 이게 운동 뭐하러 가야지 비치네 아 와! 천발벌리 뛰어! 정말 빨라! 천발벌리 뛰어! 미친! 맞췄어 근데 나 총! 아싸! 덴벼! 덴벼! 와! 와! 전 반응을 봐! 이건 뭐 반응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거풀, 거풀, 칼빵 어떻게 맞았네! 근데 칼빵 넣는 건 또 처음 본다! 아니 텔레포트는 텔레포트는 많이 당해왔는데 텔레포트로 칼빵 넣는 처음인데? 개웃기네 할게 없다 야 그나마 방태가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 없던데요? 가능성 없어? 방패도 뚫려요 저는 워낙 높이 뛰어가지고 뚫려죠 방패도 칼빵 넣는게 저 멀리서 약간 뭐라 해야되지? 드래곤볼 드래곤볼 무공수라는 것처럼 존나 갑자기 퉁뒤 올라가잖아 슈욱 날라갖고 빡! 쟤나 웃겟네 아이씨 아 이거 준비 시작 없애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진짜 웃고 넘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차라리 이런 애들이 낫다니까 이런 애들 차라리 낫다니까 오우 준비 운동 격하게 하신다 오우 아니 샷건으로 드론 한 방에 못 잡는건 좀 심한데? 저런 애들은 어 뭐야 이거 펄스네? 펄스네 어우 아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리바이 미치다 드론 나왔다 이 샷건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준비 운동 보여주세요 준비 운동 보여주세요 드론 뛰어 올라 뛰어 뛰어어 나 때ystem 감방으로 어 어디까지 왔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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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죽는거 아니야? 아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고 있어! 어 죽었다 죽었다! 왜 죽었지? 에이 저거 버그 버그 핵버그 에이 이거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미 터진 게임인데 뭐 드론 굴리고 이러기는 좀 귀찮고 아아아아아아 애들 개못타 진짜 개못한다니까? 아 씨바 EDD 진짜 못하네 그 와중에 EDD에 죽냐 아니 나 기절시키네 죽이려고 아 겁나 웃기네 진짜 왜냐면 얘네 승률이 있잖아요 야 70퍼 이상이야 다 94퍼 74퍼 100% 65% 아 65% 아이고 89% 얘네들 얘네들 내가 아이디가 도요티비여서 진짜 에임붓인 줄 아나 봐 나이스 에임붓이래 저거 왜 그런 줄 알아? 아까 점프 뛸 때 내가 그 방향으로 존나 쐈거든? 갑자기 땅 들어가더라 왜 에임붓이라고 생각하지? 스파이어로 잡아서? 좀 병신이고 저거 이거 편집 안하고 통째로 유튜브에 올려야지 여러분 다이아 가지 마십시오 썩었습니다 다이아 안 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한판 골라 한판 애기야 아 살려줘 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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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끄오ồ뒤 끄오고 끄오지 끄오는 거 끄오는 거 나도 한 판 이겼구나 로우엑스 VS 치터 왜 이렇게 로우엑스 VS 치터는 뭐야? 나 보고 로우엑스라는 거야? 에의 형 보고 로우엑스라는 거야 쟤는 치터고 오, ㅅㅂ 젠다 웃기네 얘네 풋도 안 밟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자비 쌓아보신다 진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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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딱 쟤네들 그 개새끼들 이거네 아, 이거... 이거... 쟤네들 이거 뭐야 내꺼 도요티비... 뭐야 검색해보고 가끔 내꺼 푸사가 홍콩으로 되어있거든? 진짜 풀발개하는 애들도 엄청 많아 그니까요 아, 진짜 중국 애들 인성이... 아... 아, 나 그래도 꽁햄 저... 넘버릭 도요티비에 검색해봤는데 안 뜨던데 아니, 중국 애들이 그게 존나 심해요 아, 뭐야 도요티비 아이디 이거 숫자 일곱 자리야 실제로는 자기 피해냐는 상이... 시키림! 아우... 간다... 아아... 아아... 꽁햄이... 우리 팀한테... 나... 이지 이지 이러고 있어 아유... 한심한 것들 좀 쉽지 시발 이렇게 하면은... 고객, 제가 대신 시켜드렸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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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